선조시록 89권 선조 30년 6월 23일 임오 여덟 번째 기사 1597년 명만력 25년 장포증에게 자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 국왕은 위망이 조석간에 달려있는 조선의 상태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어 방해에 관한 긴급사항을 알리니 기하께서 이를 담당한 여러 신하들에게 속히 명령을 내려 착실히 기회를 살펴 거행케 함으로써 속국을 보호해달라는 등의 일로 자문을 보냅니다. 금년 6월 10일 흠차 분수 요해 동영도 겸 리변비 둔전 하남 포정사 감군 우참의 장의 자문을 받았는데 이달 2일 흠차 격리 조선 근무 도찰로 우참도 어사의 양의 암험을 보니 조선 국왕의 자문을 받아보건대 본원의 자문을 받았다. 조사한 내용을 모두 구비하여 회자하겠다 하였다고 했다. 바라건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내 우리가 거기에 의거 치보하여 시행케 하라.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 지체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자문이 오기에 앞서 7일의 흠차 격리 조선 근무 도찰로 우참 도어사 양의 자문을 받았는데 역시 귀하의 자문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직이 살펴보건대 차임하여 보낸 동양의 동지 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먼저 양곡선이 장차 격려할 것을 조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마현 관내의 광량지는 대동강 해구에 있어 평안도와 황해도 두 사이에 위치하는 동시에 또 수세가 만회하여 배를 정박하게 편리하니 해운과 하여 작업하기가 적합합니다. 만일 여순의 양곡선이 이곳에 도착하여 짐을 부릴 경우 한편으로는 본창에 저장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황해도 이남이 공사 선박으로 운반하여 곧바로 강하부에 도착하여 짐을 부려 저장하는 동시에 또 본부에서 길을 나누어 운반하면 됩니다. 충주에 주둔하고 있는 5부 총병의 진영에는 한강을 따라 평저선으로 운반하여 본주에서 짐을 부리면 되고 남원에 주둔하고 있는 양부 총병의 진영 및 대병에 주둔해야 할 공주와 전주 두 곳에는 바닷길로 운반해서 가서 짐을 부려 나누어주면 됩니다. 이것이 해운에 관한 대략의 형세입니다. 해도의 원근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암독강에서 광량진까지는 약 400열이, 광량진에서 강화부까지는 약 600열이, 강화부에서 충주까지는 약 300열이, 충청도 전라도 연해의 짐부릴 지역까지는 약 400-500리입니다. 이 두 연해의 짐부릴은 주둔해 있는 각 진영에서 운반할 길은 공주는 백마강을 따라 선박으로 운반해서 짐을 부리고 전주와 나무는 육로로 태운하여 짐을 부리는데 그 수로와 육로는 모두 1-200리에 불과합니다. 대개 해로의 원근은 바람이 순한가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바람이 매우 순하면 하루에 400-500리를 갈 수 있고 조금 순하면 하루에 1-200리를 가미어 순하지 못하면 서로 바라보이는 곳도 나아갈 수가 없으니 도리의 원근으로 기준할 수는 없습니다. 창고의 경고성 여부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양지는 바로 본도의 숙은 동첨 절제사가 방수하는 곳이라서 원래부터 성은 그런대로 완전한데 다만 창고가 협소하여 많은 양곡을 저장할 수 없으므로 이미 배신 본도 관찰사 한 응인으로 하여금 그곳의 관사를 엄히 독려하여 창고를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아랑진 역시 그 도의 숙은 나노가 방수하는 곳이어서 원래 성곽과 창고가 있습니다. 여순에서 곧바로 본진에 도착할 짐을 부리고 저장하면 매우 편리하긴 하겠습니다만 만일 광양진에서 짐을 부릴 경우 광양진과 본진의 거리가 서로 멀어 강화로 곧장 운반해 가야 할 형편이니 본진을 격려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본진의 창고를 더 늘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강화부는 한강의 해구에 위치할 실로 제로의 요충지가 되므로 원래 성과 창고가 있는데 또 이미 배신 본도 관찰사 홍 이상으로 하여금 그곳의 관사를 독려하여 창고를 늘리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광양진과 강화에는 원래 늘려 지은 창고가 있으나 그 칸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조사하여 회개해 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해 오는 대로 내용을 모두 갖춰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반할 선박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연예는 단지 초적하는 병선만 있을 뿐 따로 조발하여 운반할 만한 공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초의 업과 상음에 종사하는 가구를 믿고 사사로이 만든 선박들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데 이 선박은 범선으로서 선체도 협소함으로 큰 것이라야 겨우 5,600석을 싣고 작은 것은 1,200석밖에 싣지 못합니다. 또 염려되는 점은 역을 피하려고 백성들이 섬간 대로 숨어버렸는데 쉽게 잡아서 흘러올 수 없는 점입니다. 그래서 배신지 중추부사 유근을 전차 해운하는 일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연해 지방으로 달려가 각자의 해당 배신들을 독려하여 선박과 사공들을 점거하면서 소식이 닿는 대로 처분케 하였습니다. 요동에서 육로로 운반해오는 양국은 병안도 관리양 배신 조우정으로 하여금 급히 의지로 달려가 전적으로 관리하여 접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연해의 역참에 말과 소가 적은 데다 또 지방의 밀력이 단갈되어 육로로 실어 나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바야흐로 광양진 이북 연해에 남아있는 선박을 모아 의지해 있는 양미도 이곳으로 운반하여 산동에서 싣고 오는 양미와 일제히 각 차에 선박으로 운반할 계획입니다. 다만 해운, 육운의 양국이 모두 본처에 모이게 되면 본처 이남의 선박과 인력으로는 끝내 부족하게 될 것인데 기한 내에 운반하지 못해 군량이 모자라게 될까 밤낮으로 걱정 염려됩니다. 광양진 이북과 이남의 해로는 별로 장애가 없으니 해운에 오는 양국성이 곧바로 강화해를 얻음을 부리는 것도 편리하겠습니다. 이제 보내주신 자문을 받는 즉시 원래 차임했던 배신 유근을 다시 보내 정성을 다해 처리하게 하고 연락이 닿는 대로 저분케 하되 대만이 하여 이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을 갖춰 회의자를 하는 바이니 이제 마땅히 앞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그 근거와 연유를 살피셔 모두 고찰해보시고 회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의주에 유근한 미국이 도착했기에 배신 주역을 미차하여 본주에 가서 접속해 하였고 광양의 해운으로 도착한 미국은 배신 김현성을 위치하여 본진에 가서 접속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 각 고울들이 모두 감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제차 본도에서 원래 병참 식량을 관리하던 배신 조우정을 의주로 보내고 배신 이호의를 광양으로 보내 그들과 교체하여 살펴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 역시 회지하는 것이 합당하겠게 보내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모두 한번 살펴 조사해보시고 전보하여 시행토록 하십시오. 이 상의 내용을 훔쳐 분수 요해 동령도 겸 리 변비 둔전 하남 포정사 감군 우참 의장에게 자문합니다. 선조시로 89권 선조 30년 6월 2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시로 89권 선조 30년 6월 24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길은 그늘의 대신과 삼사가 논한 것은 시로 종사의 대개와 관계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들은 생각하기를 상께서 주의하여 새로 정한 것이라서 갑자기 남의 말을 따를 수는 없겠지만 시비와 이해의 도리에 대해 상께서 반드시 남김없이 통촉하고 계실 터이니 오늘 따르지 않더라도 내일은 반드시 따르셔서 끝내는 대개를 그러치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처음에 사정을 다 진달하고 나서는 수일 동안 명을 기다리면서 감히 다시 번거롭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염에 퍼진 말을 듣건대 여러 공방의 치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삼케사 대간이 바야우로 논집하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속히 피해가라는 명을 내렸다고들 했습니다. 신들은 처음엔 실로 믿어지지 않았는데 도로에 복마가 잇딸고 새로 만든 가마와 안마를 대낮에 끌고 가는 것을 보게끔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권과 인척되는 자들이 다 강화를 필시 안전한 것으로 여기면서 먼저 나가 괴임을 받을 미천을 삼으려는 마음에서 과장에 떠들려 대며 서로 거느리고 떠나려는 통에 어리석은 백성들마저 너도 나도 그 짓을 본받고 있습니다. 신들은 그제서야 삼케사 삼사의 의논을 정말로 굳게 거절하였고 옹주의 행차는 진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떠나는 길은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사세가 매우 급박하니 신들은 무슨 말을 해야 성총에 달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형세를 삼케사 자세히 살피지 못하신 것이 아닐 텐데 이런 거절을 하시다니 이는 어쩌면 삼케사 생각하시기에 하늘이 폐하게 되는 것이니 아무리 좋은 계책을 세우도 할 수 없다고 여기시어 미리 그 사이에 물러나려 하는 것입니까? 적들이 공걸이 아무리 헤아릴 수 없다고는 하지만 어느 시기에 반드시 발동하리라고는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발동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꼭 우리를 이길 형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군이 다시 누우면서 군량까지 운반해 오고 있으니 중국에서 배리하여 조치해 주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야말로 하늘이 보호해 주는 때인데 도리어 이를 버리면서 협조하여 이루기를 생각하지는 않고 급급히 군권을 옮겨 물러나 피할 것을 먼저 차지하리 하십니까? 매사는 모름지 자신이 끝장을 볼 때까지 버틴다는 자세가 있은 뒤에야 정신과 기운이 새로워져 위로는 신이 내려주는 복을 받게 되고 아래로는 인심을 감동시키면서 검석을 괴뚜루는 수 있는 형세가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있으면 어느 간에 도모하는 것이 아무리 정칙하더라도 모두 허사가 되어 사지 100회를 끝내 수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들은 군권을 피난 보내는 거절을 중지하지 않으면 내외의 온갖 조치가 모두 헛된 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기전에 전파되고 나자 기전 사람들 가운데서는 참말인지 와서 탐지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신들은 이런 말이 호소에 미치고 양호에까지 미쳐서 군사들의 마음이 해이해질까 벌써 걱정됩니다. 더구나 중국 장수들이 들으면 어떻게 할 것이며 중국 조정에서 견책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들이 때에 여러 말로 극언하여 성청을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후일 비록 간을 쪼개고 머리를 부수더라도 한가 불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운하신들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모으시고 있는데 견문 한 발을 다 진달하지 않으면 더욱 죄가 있게 되겠기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아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 뜻은 다 알겠다만 이미 정한 것이라서 이제 고치기는 어렵다 하였다. 선조시로 89권 선조 30년 6월 24일 개미 세번째 기사 헌나 김대래가 와서 전에 아래어뜬 이를 아래기라 속기 군권을 입히시키라는 명을 거두소서 하니 윤호하지 않는다. 윤호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시로 89권 선조 30년 6월 24일 개미 네번째 기사 지평이 이성이 와서 전에 아랜 이를 아래니 군가를 우선 비난시키라는 전교를 거행하지 마시고 사명을 세 길로 나누어 보내소서 하니 답하기라 윤호하지 않는다. 쓰로는 결코 열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시로 89권 선조 30년 6월 24일 개미 다섯번째 기사 옥당의 차자를 입게 하였는데 대뇌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선조시로 89권 선조 30년 6월 24일 개미 여섯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호주 판서 김수의 장기를 보건대 영남의 양향은 그 실수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우선 도원수 권유리 성책한 숫자를 보면 쌀 3616석, 콩 25900만 4석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좌우도를 합하여 이런 숫자밖에 안 된다면 정말 너무 적은데 우리나라 각 진영에서 군량으로 가져다 쓰는 곡식이 이외에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숫자의 한도 내에서 매월 각 진영에서 승훈한다면 이 곡식을 또한 전적으로 중국군의 양식으로 삼을 수 없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안동에는 쌀과 콩을 합해 7000석인데 이 경우는 중국군 일부를 그곳에 나누어 주둔시키는 것으로 이미 개화하여 오총변과 의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쌀 콩 7000석으로는 몇 달 양식도 되지 못합니다. 차후에 접제하는 일을 미리 10분 준비하고 그 밖의 도내에서 곡식을 생산할 방책을 빠짐없이 감과해 마음을 다해 시행하라는 일로 경상감사에게 행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렌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시로 89권 선조 30년 6월 25일 값인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선조시로 89권 선조 30년 6월 25일 값인 두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시로 89권 선조 30년 6월 25일 값인 세 번째 기사 비만그룹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 병이 무릅쓰고 있을 상태가 아닌 것은 전우레임이 경들에게 일렀으니 경들이 속기 처리했어야 했다. 어찌 꼭 병든 몸을 시동처럼 만든 연우에야 기분이 좋겠는가 이왕 격리가 오면 내 스스로 처리할 방법이 있으니 그 전에 속기 처리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고 대신에게 이르라. 선조시로 89권 선조 30년 6월 25일 값인 네 번째 기사 대사관 윤담무 헌남 김대래 정원 주줍 윤탁의 아래기라 무려 대관이 논열하고 있는 일은 유사가 갑자기 시행해서는 안 되고 상께서도 일방적으로 행할 수 없으니 이것이 국가가에 있은 일의 규례입니다. 이는 비단 대관을 중의역에서만이 아니라 반드시 공론이 정해지기를 기다리려는 뜻이니 자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작은 일도 오히려 그러한데 더구나 이번에 여러 군가를 이피시키는 이는 실로 인심의 이협과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음이겠습니까? 이 문제가 어떤 일이기에 논집하고 있는 나라의 휘척하고는 곧바로 시행한단 말입니까? 이는 신들이 형편없이 직책을 수행한 데 따른 것으로 이미 힘껏 징론하여 임금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고 또 이런 거조가 있게 함으로써 200년 동안 내려온 체면을 신들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였으니 다시 무슨 얼굴로 중한 자리에 무릅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의 직을 파척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간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시록 89권 선조 30년 6월 25일 갑신 다섯 번째 개사 대사안 2기 작년 권경우 집병 2함이 아래기를 신들이 군권을 피난 보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바이아우로 논집하고 있는데 권레에서 옥교가 잇따라 떠나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신들이 무상하여 저희들의 말이 중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위망의 때를 당하여 충성을 다 바쳐 그 과실을 바로잡지 못함으로써 성상의 거절을 마침내 중국 장수들이 놀라 이상하게 여기게 하고 백성들이 놀라 허터치게 하여 나라 이를 장차어득해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였으니 신들의 죄는 하루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속히 팔책을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시록 89권 선조 30년 6월 25일 갑신 여섯 번째 개사 옥당이 개사하니 대지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시록 89권 선조 30년 6월 25일 갑신 일곱 번째 개사 어제의 옥당 차자에 답하였다. 차자의 뜻은 나 역시 알고 있으나 부득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차자의 뜻은 매우 가상하다. 선조시록 89권 선조 30년 6월 25일 갑신 여덟 번째 개사 영의정 유성용 반중추부사 연두스 좌이정 김응남이 빈청에 나아가 아르기를 신들이 비만기를 보건대 놀랍고 두려워 넋이 나아가 개달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들이 전후 징계한 것이 제대로 저희 뜻을 표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람이 안타깝고 설박한 심정은 역시 모두 개달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이러한 전교를 여러 차례 내리시다니 이는 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땅에 엎드렸덟 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오. 이러한 전교를 하심으로지 않음으로써 나라 일을 편안케 하고 아래 사람들이 마음을 안정시켜서서 하니 비만기로 답하기를 이런 나 역시 민망하게 여긴다. 오늘 따르지 않으면 내일 또 반드시 말할 것이며 이 달에 따르지 않으면 다음 달에 반드시 말할 것이며 금년에 해 거행하지 않으면 명년에 마땅히 말할 것이니 이 일이 과연 시험삼아 한 번 말하고 그만둘 일이겠는가 이제 병세가 이러한데 나라 일이 매우 급하다 혼망하고 전도되어 인사도 살피지 못하니 장차 종사가 어떻게 되겠는가 대신은 종사를 맡은 자인데 고식적으로 구차하게 의심을 품고 주저하면서 조우섭게 처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함이 있게 될 것이다. 섭기 결정하고 머뭇거리지 말아서 종사를 안정시키고 인심에 부흥케하라 하였다. 다시 아래기라. 신들이 모두 지극결이 있었고 무상한 데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함부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사가 위태로운 것을 보면서도 구할 방법을 몰라 항상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러한 전교를 받들고 보니 마음이 놀라고 떨려 아랫발을 모르겠습니다. 예부터 임금이 어찌 이러한 일로 신화를 체크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이 어떤 때인데 성상께서 이런 전교를 하십니까? 이런 종사를 위하는 계책이 아닐 듯 싶습니다. 신들은 말도 다 하고 뜻도 위축되어 더는 아래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성상께서 더 한번 깊이 생각하셔요. 인심을 놀라게 하고 원근에 널리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신들의 바람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황공하게 감히 아랫니다. 하니 비만기로 답하기라 임금의 자리는 천하의 대기니 임금이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인순 고의식적으로 부끄러움도 모른 채 함부로 차지하고 있으면서 종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와 여금 구차하게 무릅쓰고 있게 하여 그래도 극사가 제대로 될 수만 있다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루가 되더라도 사용하지 않겠다. 오늘날의 인심과 나라일이 말할 수 없는 지경인데 그래도 무릅쓰고 있게 하여 자기 임금을 중죄에 빠뜨리려고만 하겠는가 천하의 일이란 대소의 차이는 있어도 그 이치는 하나이다. 죄가 있으면 물러나야 하고 병이 있으면 물러나야 하는 것이 자연의 도리이다. 이제 나의 고질병과 혼미한 정상을 전에 전교한 대로 중국의 알리어 때에 맞춰 계정을 도모함으로써 난리를 안정시키는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 이에 어찌 종사 백성들이 다행이 아니겠는가 만약 경리 앞에서 부득을 수첩으로 극진하게 말하게 되면 경리가 경두를 의심해 나라의 체면이 도리어 손상될까 염려된다. 오늘 임금과 신하가 한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여 조용히 처리하는 것만 못하다. 만약 미루고 보류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세 번째 아래기라. 성교가 한결같이 이러하시니 신들은 놀랍고 정신이 어지러워 말할 바를 모르겠고 또 참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국세가 둔근하고 세상 일이 어려운 것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 깜만은 임금이 이룬 것으로 만교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뜻을 두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중국의 대병이 곧 중국에서 나오고 사대부가 모두 도성 안에 모여들 때이니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는 상의 말과 거동 하나하나를 경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기를 한 번 이루면 백가지 후회가 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바라건대 상상께서는 깊이 생각하고 머리 생각하셔 신중하게 하셔서 신들이 뜻을 전달하기엔 급급하다 보니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만 도리어 미안한 바가 있으니 더 이상 진독하지 않으면 안으려 합니다. 다시는 워낙은 내 신들의 작은 충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는 정교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서서 하고 입게 한 후에 대신들이 물러갔다. 선조시록 89권 선조 30년 6월 20일 갑신 9번째 개사 부재학신식 전환 한중겸 은교 윤경리 부은교 이상이 부교리 신설 부수찬 정호 저작 윤의립이 차자를 올리기를 대사관 윤담무 헌납 김대래 정은 조우즈 윤탁과 대산, 이기, 장령, 권경우, 지평, 이함이 모두 이념하고 물러갔습니다. 국가에서 대관을 둔 까닭은 일에 따라 다 말하게 하고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큰 이해에 관계된 일 같으면 죽을 힘을 다해 간정하여 반드시 임금의 마음을 돌리기를 기약해야 하고 군부를 끝내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입니다. 지금 군권을 먼저 피난시키는 것으로는 실로 조망이 달려있는 이로써 기일이 정해진 것이 시끄럽게 종파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 목의 관원으로서 당연히 모르지 않았을 텐데도 완만하게 논열하여 하루에 한 번씩 아려 마치 관례를 따라 책임만 메우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성상으로 하여간 마음대로 곧장 행하게 하여 드디어 잘못된 행동을 함께 함으로써 임금이 공의를 돌보지 않는 조짐을 열어놓았으니 후일의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상께서 그들에게 언책을 맡긴 뜻을 처벌인 잘못이 크니 모두 체차를 명하소서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니 아렌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시로 89권 선조 30년 6월 25일 값신 10번째 기사 옥당이 또 차자를 올리니 군권을 먼저 피난시키는 잘못을 말하였다. 차자는 다음에 보인다. 전교하였다. 차자를 다 살펴보았는데 고든 의논이 참으로 가상하다. 다만 이 일에는 각기 소견이 있어 아래에서 의논할 수는 있겠으나 어찌 협지했어야 되겠는가. 또 어떻게 입직한 이 의원이 차자를 올린 적이 있었던가. 대개 혼류해서 비전소치인이 지극히 궁척하는 심정을 가누지 못하겠다. 선조시로 89권 선조 30년 6월 25일 값신 11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제 장포우종을 만난다. 채무를 존중해야 한다. 우리나라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니 모든 관대하는 일을 자세히 살펴하라. 접반사 유 대지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관직도 또한 낮으니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시로 89권 선조 30년 6월 25일 값신 12번째 기사 전라감사 박홍로가 사직 서장으로 대신에게 전교하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였다. 대신이 회개하기를 박홍로의 병은 경중은 알 수 없으나 그 장계를 보건듯 논박을 받은 후에 중한 직임에 그대로 있기가 미안하다 하였으니 임임시키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채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아랜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시로 89권 선조 30년 6월 25일 값신 13번째 기사 김찬을 대사하네 이 호민을 혼문간 제하게 홍 이상을 동지중주부사에 주인덕을 부총관에 이희덕을 대사하네 황정철을 장령해 남이신을 지평해 이상신을 헌납해 장만 최홍제를 정은해 윤경립을 필선해 500명을 병조정랑해 윤탁을 겸 사세에 제수하다. 첫번째로